지금 이 얘기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앉으라고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리더끼리 지금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너부의 형들도 있으니까 앉아서 얘기할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처음 봤어요. 그런 모습을 왜 저러지. 태양아 태양아 형이 방금 동생한테 뭐라 했어. 말투 지졌겠지. 형도 지금 말투 장난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걱정을 돌발 사항이었어요. 애들 진짜 감정 상하겠다. 뭐예요. 태양이 뭐예요. 내가 지금 억지 부르고 있거든. 네가 덤벼야 돼. 형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섯째가 그냥 바이크 내려놓고 저랑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갈게요. 그럼 저는 갈아갈게요. 정민이 간단하게 앉아갈게요. 정민이를 좀 이제 해야지. 앉으십시다. 어떻게 되냐. 일단 좀 서니까 조금 더 가까이 가르쳐. 응? 뭐예요. 남은 놈이. 어쨌든 저희는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콜라보라는 공연 자체가. 나는 그게 일부러 돌려서 말한 거야. 난 우리 팀이 자신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림이 내 머릿속에 있다. 너네한테 솔직하게 먼저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나는 솔직히 화가 난 건 네 말투에서 화가 났어. 네가 나한테 공격적으로 얘기하니까 당연히 그럼 나도 공격적으로 밖에 나갈 수가 없지. 아니 사과했잖아요 형. 왜 방금 그냥 정리하라고 하셨는데 왜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얼마나 해야 되는데. 영빈이니까 갑자기 왜 저러지. 저거 보니 들어야죠. 형 어디 가요. 어디 가요 형. 나도 안 해 그러면. 아. 안녕하세요. 야. 5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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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변경이랑 영빈이 형이요? 얘네가 몰카라 부르고 있거든? 영몰카 저희만 믿으십시오 하이라이트는 여기 있구나 영빈이 형은 너무 쉽습니다 울 수도 있을걸요 내가 소동성을 속인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무조건 속일 겁니다 댄스팀은 댄스팀 말리지 말고 밴드는 밴드 말리지 형 진짜 말리지 마세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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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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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영빈이 형 태도가 잘못됐지 아니 근데 거의 맘에 그런 것 같긴다네 성격 빠져네 예민해 아쉽게 난 이 책을 믿고